The Ki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딱 하나입니다. 저는 예전에 쓰던 그 락앤락 밀폐용기를 사고 싶습니다.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이번 주에도 윤희로총 화성식품 노조 락앤락지의 손세호 지회장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락앤락지의 손세호입니다.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다길래 연봉 센 사람들 노조가 거기 있다길래 화성식품 노조에 가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지회에서 잘한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라노조 방송을 꼭 들어보세요. 카라가 노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저주 섞인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드렸죠. 이제 시작일 거다. 아주 고통스러워서 시작하신 거 아는데 고통은 지금부터고 영원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년, 4년보다 더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얘기 하나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5년, 10년 이 정도로 대주단하고 얘기를 해서 영원을 파는 시기를 정합니다. 그렇죠. 투자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기들도 이익을 취하는 그러기 위해서 5년 내에 회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키우는 사모펀드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모펀드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쭉쭉쭉쭉 팔아먹는 예를 들면 청취자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공기업들 민영화할 때 하는 식 KTE에 가진 전화국 땅 팔고 그렇죠. 기기 팔고 인프라 팔고 해서 사람들한테 자본가들한테 나눠주고 빠르게 먹튀하는 방식 그리고 필수 업무를 하던 사람들은 계속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외주로 돌변하고 비정규직화되는 방식으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주주가 돈을 나눠먹고 끝나는 어떤 시점이 도래하는데 그 시점이 이제 된 거예요. 지났어요. 네, 살짝. 그러면서 예전에 4년 전에 노조를 시작할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살짝 방송을 준비하다가 경제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락앤락이 상장 폐지를 한다. 올해죠. 올해. 올해 4월 18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공시를 했는데 락앤락의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죠. 그리고 1차 공개 매수가 실패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는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하려면 본인들이 이제는 95%를 가져야지 가능한데 1차에서는 실패했고 또 2차도 현재는 실패한 상태이고 2차 실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개 매수 성공해서 상장 폐지 요건 95% 지분율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다.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는 못해서 지금은 회사가 어피너티라는 자본 자체는 중국, 홍콩 이쪽 자본이지만 이쪽에서도 이제는 SPC를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그 특수목적법인 자체가 몰타에 있고 또 그 특수목적법인의 자회사가 바하마에 있고 그러니까 다 조세피나 가본 적이나 있나 모르고 한 번쯤 가봤겠죠. 그런데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네가 아까 공개 매수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국내에다가 법인을 등기를 이번에 냈다고 하더라고요. 신설을 해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상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는 기업은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들도 여전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상장이 되어 있으면 공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조그만 투자 또 아니면 매각 이런 것만 하더라도 공시를 다 해야 되고 또 배당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모로 투명한 게 싫어서 그렇죠. 눈치를 다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함 또는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더 취할 것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배당을 물론 얼마 전에도 굉장히 큰 배당을 했지만 배당률 자체를 굉장히 적게 가져가다가 상장 폐지하고 나서는 본인들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주식수 95%를 갖고 있다라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배당을 마구 할 수 있다. 그렇죠. 제한도 없이 아니 이 돈을 가져가? 싶은 것도 누가 시비도 못 걸고 배당을 해서 정말 뼈만 남을 때까지 털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뼈만 남을 수 있게 턴다. 이거가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 배당을 한다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KT 이런 데처럼 자산도 팔고 부동산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팔고 뭐 이러면서 자폭하기 직전에 현금하려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말라는 법은 없죠. 그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식 얘기 보통 이제 상패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자진해서 상패를 한다. 그러면은 뭐 경제지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님들은 뻔한 재미없는 얘기만 합니다. 상장을 했는데 실익이 없다. 들여다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주식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럼 실익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다른 원인이 뭐가 있을까?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견제를 받는 게 싫어 나는 공개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기업 공개를 최소한으로 하거나 아예 안 하고 싶어. 그런 다음에는 무엇? 그 다음에도 회사는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익이 있죠. 그렇죠. 그때부터 나오는 이익인여금은 누구도 감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도 네. 모를 수 있다. 세상이. 그렇죠. 그 어디로 가 직원한테 갈 건 아니니까 직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노조가 하자면 내가 상패라도 해가지고 이 모든 이익인여금을 직원한테 돌려주겠어. 그런 거였다라면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비판적인 거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그 저 회사가 왜 저럴까 하는 문제는 은근히 회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회사 물건의 퀄리티 이런 거 갖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요. 그렇죠. 요새는 락앤락 제품 퀄리티가 안 좋습니까? 제품 퀄리티요? 안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이버 리뷰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월등히 높았는데 옛날에는 일단은 저는 네이버 리뷰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신뢰성이 그렇게 100%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쿠팡 리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쿠팡 얼마 전에 회사가 써준 리뷰 올리다가 자기들이 올렸다 걸렸잖아요. 네이버는 그건 덜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었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는 게 많으세요. 네. 역시 경영부서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락앤락에는 원래 안성, 아산, 중국, 베트남의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체 생산했고 자체 우리 락앤락 직원들이 직접 했었죠. 그 모든 공장은 다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그렇죠. 네. 거의 다 비슷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었고 그 공정들이 이제는 크게 다르지 않게 그리고 또 그 경력자들이 새로운 공장들에 원래 있었던 공장의 경력자들이 다른 공장을 가서 또 그 시스템을 다 심어놓기 때문에 그럼 생각하잖아요. 락앤락의 물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락앤락이 만든다.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에 제가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공장이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있어요. 아산하고 공장 없어지고 안성공장 다 없어지고 아산은 2021년도에 없앴고요. 아이고. 그때 매각을 하면서 지난 회차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계셨던 분들 고용이 발생했고 안성을 옮겨드렸는데 그 안성조차도 2023년도 작년 겨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외주화를 하겠다. 그냥 이렇게 통보를 하고 지금은 그 생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희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금형들이 있고 기계가 있어야지 물건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는 뭐 외부에 이런저런 업체로 그냥 우리가 금형만 보내놓고 ODM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산해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 있죠. 우리 락앤락이 직접 생산을 하진 않는 거죠. 기업에서는 QC라고 하죠. 네. 마감을 검수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러면 그런 상황 변화를 겪으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생리현상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해집니다. 아니 저러면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고 저쪽 공장에서 막 만들면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쓴다고 한들 불량률 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할 수도 없고 그렇죠. 소재를 어떻게 해서 들여오는지도 일일이 다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러면 물건의 수준이 낮아지는 건 물을 보듯 뻔해요. 품질이 확보가 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러면 집에 있는 이 물건을 산 소비자가 느껴요. 달라졌네.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시겠죠. 공장을 판 대가는 지금 어딘가에 배당으로 가 있거나 현금으로 쟁여져 있거나 그렇죠. 과거에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었던 공장들 그리고 아산 공장 이쪽들이 매각이 되고 나면 공장이라는 것들이 다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금액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항상 매각이 이뤄진 이후에는 배당들이 항상 뒤를 따랐고 맞아요. 그래서 2022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 낙인낙 주가가 5천 원대였는데 배당을 주당 1,600 몇십 원인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였죠. 그래서 한 천억 정도가 배당으로 지금 나갔어요. 30% 그게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럴 거면 주식회사를 뭐 하러 해요? 그때 찾아보니까 그러한 비율로 했었던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전문용어로 망하려고 환장했다급인데 그렇죠. 그 정도면 누구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죠. 회사에 쟁여있는 이윤만 하늘로 날려보내는 수준으로는 그렇게 배당을 못해줘요. 그러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둥뿌리도 현금화해가지고 줘야 되는 수준 이라고들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주식주자자면 기둥뿌리 자체가 공장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공장들이 없어진 거가 사실이고 매각이 된 게 사실이고 그게 그 이후에 배당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연결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도 처참한 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숙련 노동자들을 내보냈고 잘 만들어진 오랫동안 잘 가꾸어온 공장을 잃었고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을 들어다 내는 방식으로 배당을 챙겨준 수준인 거면 우리가 흔히 경제지에서 가끔 보는 약탈하는 사모펀드의 구조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회사의 모든 것을 현금화한 다음에 회사를 날려버릴 목적으로 들어온 사모펀드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나면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매각, 배당, 외주화한다고 공장을 하나 또 날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상장 폐지가 돼서는 공시나 이런 어디 기관에조차 통제를 안 받는다 되면 얼마나 더 큰 일이 벌어질지 그게 정말 걱정인 거죠. 지금도 뭔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동안 하고 있던 일, 그 일 하라고 여기서 그 일이라는 건 회사의 자본을 현금화하여 배당하는 일을 하라고 들어온 어떤 경영진이 있다면 그는 계속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하고 있다고 당연히 의심하고 있고요. 비단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도에 안성공장을 외주화한다고 하고 안성공장이 실질적으로는 생산이 한 20% 정도의 기능이었고 80% 정도의 기능은 유통을 하는 물류센터의 기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천에 있는 외주업체로 지금 넘어간 상태이고 이것도 외주화. 그런데 그렇게 돼도 그쪽에서는 외주로 우리가 좋으니까 또 비용을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공장은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물론 물건들은 이제 빠졌지만 그렇게 되면 그 공장이 이제는 지금 시가로 한 천억 정도 하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감가성각이라는 건 떨어지네요. 이것도 수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경영적인 부분에서 숫자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인 판단은 아니었죠. 공장이 잘 안 돌아가요. 지금은? 어디 안성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성은 그냥 스탑이 되어 있는 거죠. 스탑. 그러고 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는 얼마 전부터는 회사가 그거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억인데 이 천억은 또 이제는 누구 주머니로 가느냐? 네. 그런데 이게 상장파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 아무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인력이 직장을 잃도록 사실상 유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지금 안성 같은 경우도 원래 한 150명 정도가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중에서 한 20분 정도는 지금 그 이천으로 아까 그 기능이 옮겼다라는 곳 그쪽으로 가갖고서는 외주업체가 외주업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중에 이제 한 100명 정도는 그때 회사가 희망퇴직을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강압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성에 긴색으로 살았는데 이천 가라고 하면 힘들죠.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가는 사람은 이미 회사가 특정을 해놨고 그 상태에서 정리할 인원서가 또 정해져 있었던 거였죠. 사측의 방주에 이미 누군가를 태워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그 과정에서 31분이 희망퇴직을 회사가 강요를 했는데 안 썼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셨거든요. 희망퇴직을 안 썼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퉜고 거기서도 당연히 회사는 그게 외주화를 하는 게 경영상의 사유다 이러고서는 주장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거는 당신의 회사는 경영상의 사유가 없다. 그래서 직원들의 해고는 부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문구를 가지고 처음에 생각을 해요. 사측이나 노측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인가 그런데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되려면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팔리고 있던 공장을 파는 게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 싸움을 왜 할까? 사측이 가끔 이해가 안 되고 동네 바보들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일단 그 문제 다시 한 번 우리 집에 있는 락앤락 물건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세상을 들여다보면 개발을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저 물건을 처음에 만들어내신 분들은 회사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사를 떠나셨든 남아 계시든 생산 시스템이 이렇게 허물어지면 상실감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난 뭘 해도 그때 나온 훌륭한 물건 못 만드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게 아까 그 품질 얘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공장의 스페이스는 한정적인 거가 됐으니까요. 지금 베트남 공장 하나만 남은 상태니까요. 그리고 또 회사도 정책 자체를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하고 신제품을 내는 것도 있지만 병행을 해서 OEM 중국이나 이런 쪽에는 저가로 만들 수 있는 브랜드들이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회사들 가서는 박람회 이런 데서 보고서는 여기 계약해서 락앤락 이름을 달고 지금 이런 품목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락앤락까지 택가리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딜 믿고 사냐는 말입니다. 물론 전체의 제품이 그렇건 아니겠지만 그러기 시작했다. 좀 됐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 개발하시고 하셨던 분들 자체도 본인들은 개발을 하시고 싶은 거지 어디 가서 업체 거를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오고 이러고 싶어 하시는 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런 거에서는 솔직히 약간 모멸감 같은 것도 느끼실 수도 있고 자부심이 떨어지다가 생길 수는 있는데 있던 사람이 자부심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잃는 것들이죠. 나는 개발하러 온 사람인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의 그런 커리어를 위해서 다른 회사로 떠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OEM을 해도 괜찮다 정도로 다존심을 내려놓은 회사는 처음에는 트레일블레이저다가 나중에는 카피캐지 되는 회사도 있거든요. 락앤락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과도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허접해 줬잖아요. 카피를 하다니 락앤락에 퀄리티 컨트롤에 외주를 주고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일부 제품면을 우리가 카피했다 이런 것에서도 이제는 그 구설에도 휘말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락앤락은 처음엔 이 밀폐용기라든지 이쪽 주방생활용품 쪽에서는 선도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가 다 저희 거를 카피를 했었던 거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 거랑 비슷해 보이는 걸 우리가 OEM을 해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 거가 괜찮은 게 있으면 저거를 모티브로 해서 뭔가를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정도까지 또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동안 인력을 줄였고 몇 년 동안 임금 동결을 하질 않나 누군가는 임금 체불도 하고 회사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부심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경영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길 원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경영진이 라겐락이 더 발전하는 것을 원한 방식이었을까? 저는 아니다여야 이 모든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것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법상 그러면 5년간 뭘 한 거 아닐까 라고 봐야 하지 않나 정도까지 따라왔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아기지타는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예비망과 태화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 영상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혼술 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맥주 효모 비오틴 광고를 하러 건조유터가 들어왔습니다. 근본부터 탄탄하게 튼튼하게 굵어지게 무엇이 글이 되는지 설명하기는 난감해하는 맥주 효모의 상품페이지 대신에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목격한 수채구멍 위 머리카락 더미들이 맥주 효모 복용 후 그 양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주 치우는 보람이 있습니다. 네. 역설적이지만. 그렇죠.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은 풍경이잖아요. 아직도 물이 잘 빠지는데 네. 이거 쌓였네 치워야지? 이러면서 기분 좋아합니다. 부지런해지는군요. 네. 새로 생기지는 못할 지연정 더 잃어버리는 것은 막아준다는 후기의 향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라겐, 아연, 엘라스틴, 비타민 같은 부재로는 서비스고요. 진정한 프리미엄 맥주 효모를 찾는다면 로아스의 맥주 효모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엑세스몰의 주된 수출 품목입니다. 락앤락 노조의 손세호 지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제가 락앤락을 그렇게 좋아해도 락앤락이 전자제품을 런칭한 얘기는 지회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네. 뭘 했어요? 어떻게 왜 한 걸까요? 뭘 했으며? 그때가 2020년도인데 제니퍼념이라고 그때 마카롱 밥솥이라고 1인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디자인이 예쁘고 그런 밥솥을 하는 그런 회사가, 브랜드가 있었어요. 예쁘네요. 싸고. 회사가 아마 EMK였나?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홈쇼핑에서 한참 밀어낸 걸 보면 처음에 커가면서 투자도 제대로 받았던 모양입니다. 락앤락이 그래서 2020년도에 그 회사를 145억인가 인수를 하고 자회사로 했는데 사모펀드가 들어온 다음에?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풍문이었는데 그때 대표이사랑 제니퍼룸을 갖고 있었던 그 회사랑 뭔가 좀 친구인지 이런 관계성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풍문도 좀 돌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뚱맞게 락앤락에서 갑자기 소형가전이 전전히 구매사를 인수하니까 사모펀드가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일이 들어간 2년 정도, 1, 2년 정도 있다가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고 인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됐느냐? 잘 됐으면 이렇게 뭘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첫 해 말고는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링을 해봐도 요즘엔 리뷰가 별로 없네요. 그냥 트렌드하고 지나간 물건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전자제품을 소형 가전을 개발을 하는 그런 부서를 또 이제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실도 만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공이 되는 쌀통 그 다음에 스팀 에어 프라이어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제는 ODM을 줘서 이제는 개발은 우리가 했고 생산을 해갖고 이제는 런칭을 했죠. 선진국의 가전업체들이 뭐가 힘드냐면 기술이 복잡하지 않은데 소형화되고 저가화될 수 있는 가전 같은 데에 새로 뛰어든다는 게 자산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10분의 1에 이르는 비용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이 천 개만 개씩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경험치로 경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락앤락이 선두주자였던 이유는 경험치가 겁나 높았기 때문인데 그 장점을 벌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튼 의욕이 있었다고 칩시다. 경영진이 그래서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거는 그거죠.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사요. 그런데 이 회사는 AS센터가 없다. 락앤락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락앤락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 돼서는 AS를 하는데 업체랑 이제는 계약을 해서는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락앤락에서 만들어진 소형 가전제품들은 분량이 접수가 되면 1대1 교환이 되었어요. 그건 알리나 태모에서 사오는 물건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해외 AS 부서는 없는데 수출은 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하는 짓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연 이게 남는 장사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머리는 이렇게 굴러가야 돼요. 남지 않을 게 분명한 장사를 경영진이 런칭하기로 한 이유가 있을까? 본인들은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락앤락의 구성원들은 전부 다 이제는 학을 뗐죠. 기업을 움직이다 보면 망할 걸 아는 부서를 런칭해야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그게 핵심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상당히 수상하거든요. 수상한 일이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차라리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락앤락에는 베트남의 아쿠게어라는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는 일반 후라이팬부터 주물로 된 라인까지도 다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어 있었던 공장이었거든요. 많은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2020년대로 들어가면서 캠핑이 굉장히 호황이 되었고 캠핑 때 엄청나게 팔린 제품이 그리들이거든요. 그리들이 뭡니까? 그리들이 고기 굽는 주물로 된 팬이군요. 그런 건데 캠핑하는 사람도 이거는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죠. 현대화된 소 뚜껑이군요. 이거 좋죠. 기분 좋죠. 이거를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설비가 다 되어 있어요. 베트남에 있었어요? 네. 공장이 있으니까. 로지스틱스 전문가시니까 이거는 여쭤보면 제가 답이 척척 나오시겠죠. 국내 공장에는 이런 철강제에 대한 주물라인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없었죠. 그거는 베트남에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많은 베트남의 생산 공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생산 설비가 아주 핵심적인 회사의 자산이에요. 그렇죠. 락앤락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당근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좋은 물건인가 보네. 좋죠. 근데요? 근데 이런 직원들은 차라리 소형 가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서 매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밥솥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아울렛에 가서 아울렛은 쇼핑하는 기분을 내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나 입을 옷, 나 신을 신발이고 애를 안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애들 섹션도 큽니다. 맞습니다. 애들 것도 할인을 해주니까 그거 빼면 키친웨어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그 키친웨어들은 국내 브랜드 하나 정도 있고 유럽 브랜드 많죠. 그렇죠. 근데 그거 삽니다. 뭐냐면 퀄리티 차이를 아니까. 모른데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락앤락은 그리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락앤락의 원래 있었던 전문가들의 견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은 다 그쪽으로 가야 한다. 게다가 생산 라인도 있고. 그러게요. 아니 아울렛에 락앤락의 팬이나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저는 신나게 거기 반드시 들렀다 갈 거예요. 줄자는 필요하겠지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그리드를 말씀드린 거가 암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조금 어려웠어요. 80, 90년대를 대표하는 관련 기업이죠. 네. 근데 어려웠는데 거기가 2년 전인가 그리드를 갑자기 만들었어요. 갑자기 기업이 확 살아났어요. 그 정도로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사람들이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들만 똑똑한 거. 경영진 똑똑하시겠죠. 당연히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상성 나왔고. 뭐 와튼스쿨 막 이러니까. 똑똑하죠. 제가 그 뭔지도 모르겠는데. 와튼스쿨에서는 고기 잘 안 구워 먹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노하우가 있고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말들도 듣고 차라리 그렇게 갔었으면은 제가 봤었을 땐 오히려 어피너티 입장에서는 락앤락을 정말 상호펀드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팔 수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후회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들 얘기 좀 더 해보죠. 제가 왜 잘 팔았는지 뻔히 알겠어요. 저는 이제 재료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흔히 이제 무쇠 이렇게 백화점에서 부르는 그런 물건들이 무거워서 그렇지 되게 편합니다. 아 그럼요. 네. 생각보다 많은 요리에 적용이 가능하고 한국인들도 슬슬 웍에 적응하고 있거든요. 웍으로는 뭘 해도 못하는 게 없고 설거지는 개 편하다. 그렇죠.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캠핑에 정말 제격이고 캠핑에서 익숙해지면 집에서도 쓰기 시작하고 우리는 지금 보통 이제 막 태파리나 해피콜 후라이팬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범용성이 훨씬 넓다는 걸 금방 알겠어요. 이 물건 보니까 딱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그 노동과 경영 철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모펀드는 회사의 역량을 키워서 팔 수도 있어요. 그들이 정말 와튼스쿨에서 잘 배웠다면. 근데 내가 이 회사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전히 리스크가 있어. 그럴 때 리스크를 회피하는 가장 양심없고 효율적인 방법은 고가를 드러내 먹고 튀는 겁니다.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사모펀드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철강 자재를 다룰 수 있는 라인을 좀 더 키워서 락앤락이 이걸로 또 한 번 창사 때 한참 잘 나갈 때 했던 해외에서 역수입되는 무슨 신화를 또 써내려갔다. 그랬으면 저 경영 공부쟁이들도 부자가 되고 회사 직원들도 계속해서 프라이드도 유지하고 행복했겠죠. 지금은 전자만 이루어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리들이라는 것은 예시를 드린 거지만 이거 말고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목소리를 냈었던 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원래 그런 문화가 돼 있던 해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피너티가 경영을 해가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는 좀 억누르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아이디어를 없애고. 우리가 이제는 다 결정을 한다. 방향도 결정을 하고 제품도 결정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나온 것들이 공장문을 닫으면서 외부에서 이제는 락인당 이름 달아서 팔고 물건 갖고 들어와 팔고 이런 것들로 가니까. 개발실 꺼져. 월급 안 줘볼라. OEM 주면 돼. 우리 개발팀 분들 정말 실력 최고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분들의 노동권을 걱정하기도 하면서도 걱정 안 하기도 하는 게 지회장님이나 힘들지 그분들은 딴 데 가면 다 대접 받을 거라니까요. 전 세계 어딜 가셔도 돼요. 락앤락 만든 솜심이에요. 그렇게 가시겠다고 판단하시고 나가신 분들은 나가셨는데 아직까지도 외사심과 자기가 만들었던 제품들 이런 것들에 애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계시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 회사가 살아남아서 예전처럼 잘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도 최선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다시 쇼핑하는 저로 돌아옵니다. 락앤락이 시원치 않아요? 그럼 이제 뭘 사지? 몇 개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아직 그때만큼의 만족감을 주는 물건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슬프네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전국의 주부들을 위해서 락앤락 노조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조합에서도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했지. 크게 회사를 무조건 나쁜 놈만 들고 저해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도 오히려 얘기를 했었던 게 저도 예전에 지금 대표이사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대표이사는 저랑 대화를 안 하고 계신데 이전에 있었던 대표이사들은 그 대표이사들이 되게 자주 바뀌긴 했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오히려 브리핑을 해줬어요. 우리 회사를 소개를 해주고 우리는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이런 역량에 투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비자층은 이렇게 되니 이런 쪽으로 더 강점을 강화시켜주세요. 지회장이시기도 하지만 경영파티이시기도 하니까. 또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락앤락의 구성원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작년에 작년에 7월 13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총파업이 있었거든요.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민주로 좀 전체 총파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 무대 시청 앞에서 올라가서 보통은 이제는 우리 회사 어쩌니까 하면서 규탄을 하잖아요. 저는 올라가서 회사 규탄도 규탄이지만 올라가서 그 민주로 전국에서 올라오신 분들한테 마이크 잡고 얘기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당신들 우리 회사 좀 많이 좀 사줘라.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서도 이 락앤락이라는 제품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우수한 거고 또 이제는 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라는 그 자부심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인데 이게 경영진들이랑은 잘 안 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이지 않을까. 제품적으로. 마지막까지 신사적인 척을 해보자고요. 경영진이 회사를 드러내 먹으려는 건지 회사를 더 키우려는 건지 영원히 모른다고 치고 왜냐하면 선수가 바뀌면서 A선수도 못했는데 다음에 B선수도 못했으면 그 팀이 못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대표이사가 여러 번 바뀌고 경영진도 계속 바뀌었는데 그들이 계속 뭘 못했죠. 그럼 그들은 실력 없는 팀인 거잖아요. 근데 이 실력 없는 팀은 명문 구단이에요. 원래. 그 전에 늘 우승하던 팀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조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안목적 합의가 있다. 가급적 락앤락이면 좋겠다는 합의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고 한국에서 평생 살아봤기 때문에 합니다. 심지어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봐도 락앤락이 있으면 그 집을 믿습니다. 이 회사의 역량이 보존되는 게 좋겠다. 지금 이미 많이 허물어졌지만. 사모펀드 어피너티라고 하죠. 어피너티는 별 이변이 없다면 계속 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는 주인이고 솔직히 얘기해서는 정말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락앤락이라는 것이 지금 어피너티가 계속 갖고 있다면 존재 자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까지도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 그리고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이런 것들에서도 차라리 빨리 정말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실제 경영을 하고 정말 이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데서 차라리 인수를 빨리 해주는 게 오히려 이 기업한테는 더 나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리고 또 이 기업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고 또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있는 곳인데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이제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초장기적 전략을 짠다고 하십시다. 뭐냐면 지금까지 들려주신 이 상황에 의하면 노조가 웬만큼 버텨가지고는 좋은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아주 불리한 상황이에요. 음 그렇죠. 회사는 공중분해를 앞두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랄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경영 책임이 노조한테 갑니다. 노동자들한테 갑니다. 이 사람들이 잘 버텨줘야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해주고 이 회사가 역량을 유지하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계속 역량을 유지한다. 그러면 더는 이제 원래 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경영진은 손절을 하기로 하고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보고 빠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게 노동자의 승리가 될 텐데 노동조합의 승리가 될 텐데 이해는 했는데 아주 어렵겠어요. 어렵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일들 특히나 지금 상장 폐지라는 것이 되고 나면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은 불보도 뻔한 것이고 많이 했고 이미 네. 그다음에 기존에 남은 것마저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직원들이 더 이제는 설 수 있는 자리들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참 가장 이제는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가장 슬퍼서 그러네요. 집회 관련된 노동과 세계의 기사를 보니까 조화보니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안성공장에서 에어컨이 없이 일하다가 노조가 생긴 다음에 에어컨도 들어왔다. 그렇죠. 자랑할 때 시간을 들였을 때 이런 걸 다 꼼꼼히 자랑하셨어야지. 이런 노조인데 멸망 엔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동네에 살림을 구매하는 쇼퍼 입장에서는 락앤락이 잘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서 다시 만나죠. 나중에. 그런데 이게 사무펀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한테도 위기가 온 거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지금 위기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를 봤었을 때 사무펀드가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는 누가 이득을 보느냐. 분명 이제는 사무펀드나 외투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서 유치를 하거든요. 왜? 고용을 창출을 하고 그래 줄 거라 믿고 그런 전제하에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무펀드 그리고 사무펀드에 투자한 금융사들 그리고 거기를 돕는 법무법인이나 법률단체들 그런 것들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돈을 갖고 돈을 벌고 그러는 구조이지 거기에서 이제는 근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들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다음에 자칫하다가 정말로 회사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기업을 잃어버리니까 이 모두에게 이제는 피해가 가는 이런 구조 자체가 상호펀드나 외투 이쪽에 굉장히 좀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고 뭔가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맞지 않나 해서 지금 그러한 고민이 가장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정치권도 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고 민주노총도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무펀드가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천병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한 20년 정도 반복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사회 특히 그렇습니다. 외환은행 뭐 고용 늘어났습니까? 외환은행 지점 동네에 다 없어졌죠. 뭐랄까 인류의 삶을 망치는 대가로 돈을 벌어서 누가 달아나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나라는 아닌 거죠. 락앤락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랄까요? 시름시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확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동안 투쟁에서 살아남아 주시고 여기 살아남아 달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여전히 거의 안 세고 기가 막힌 공률을 유지하는 락앤락 물건을 계속 볼 수 있게 해달라. 네. 락앤락 저희 지회도 그렇고 저희 조합원들도 그렇고 이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 환경적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민주노총이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로 관계 기관들과도 얼마 전에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 또 이번 달에는 지금 저희처럼 외투나 외국 사모펀드의 힘듦을 겪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고공농성원을 며칠째 하고 있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그 다음에 콜센터 유베이스 여기도 똑같이 사모펀드 어피너티고 어피너티가 이번에 또 인수한다고 지금 나와있는 SK 렌터카 이런 곳들 그 다음에 지금 MBK라는 그 사모펀드로 지금 고혈을 받고 있는 홈플러스 이런 곳들과 국회에서 이번에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또 이제는 그 관련되어 있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도 만나시는군요. 제 주제의식은 간단합니다. 일을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그 대가로 이런 뒤통수를 맞는 건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노조가 안 막으니 현재까지 봤을 때는 막아준 사람이 없네요. 사업 열심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수원까지 나중에 한번 뵙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성호식품 노조 락앤락즈의 손세호 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자자자자자자 야야 참아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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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의 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조되도 그런 짤 모르죠. 어떤 짤인가요? 옛날에 용산역이 용산전자상가하고 연결이 집통으로 잘 돼 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가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하늘다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용산 터미널에서 전자상가로 바로 넘어오는 다리 지금은 사라진 거죠? 지금은 무슨 호텔 같은 걸 짓는다면서 없앴습니다. 그 다리가 되게 상징적인 곳이라 그 사진만 봐도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인지 다 알았어요. 랜드마크였군요. 거기에 이제 쓰러져 있는 아이언맨을 집어넣고 네? 자막으로 부품을 사기당했어. 이런 되게 유명한 짤이 있었어요. 정말 처음 들어요. 네. 용산 던전을 조심해라. 이런 격언을 담은 짤이었어요. 당신도 쓰러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만큼의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어제 시간에 드셨다시피 데스크탑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게다가 코인충도 줄어들면서 이 시장을 그나마 판데믹 기간 동안 이끌어오던 VGA의 수요도 줄어들었거든요. 한산합니다. 용산이. 더 이상 깡패 만날 일이 그래서 없어졌죠. 용산 정자상가에. 한때는 컴퓨터 전자제품의 메카였지만 세월이 야속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죠. 세월이 야속해. 하지만 용산의 마지막 자존심 오늘도 선인상가를 지키는 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꼰대 얘기를 최대한 참았으니까 꼰대 얘기. 큰 상가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곳은 컴퓨터와 무관한 물건들을 파는 걸로 성격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애플 오토라이즈드 리셀러 같은 것도 생겼고 자동차 전시장 같은 것도 들어섰고 그리고 중요한 부품을 팔던 가장 큰 건물은 지금 폐쇄된 후에 재개발 사업에 PF를 포기하는 업체가 나오면서 재개발이 무산이 되고 그냥 빈 땅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의 낮인상가고 선인상가 길건로에 있는 지금 대탑을 우리나라에서 원스탑으로 완결해서 제값에 만들고 싶으면 선인상가 한 곳 남아 있고 거기도 썰렁하고 거기 1층으로 가시면 컴스테이션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 설정이죠. 네. 우뚝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지나가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라고 말하는 네. 근데 비었고 풀이 많이 펴져 있어가지고 그런 그래픽도 표현해야 되고 네. 심지어 용산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네. 라이젠 5와 8기가의 메모리 500기가 SSD로 사무용부터 가족용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모델 1이 있고요. 게이밍 PC도 CPU 취향대로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지포스 4060과 1테라 SSD를 갖춘 모델 2, 3도 있고요. 네. 건조 에디터넷 거가 요거를 약간 모디파이드 한 겁니다.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위처를 열심히 하다가 잠깐 스타를 했었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픽카드에서 소리가 안 나요? 스타 갖춘 거 옛날 게임하면 아 너무 좋은 하더라고요. 아주 다시 시끄러워지러 갈 예정이고요. 최대 16호의 라이젠 9과 AM4를 지원하는 차세대 메인보드 지포스 4070과 32기가의 메모리까지 하이엔드인 모델 4가 있습니다. 컴스테이션만의 노하우로 잘 조합된 사양을 엑셀스몰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꺼졌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쇼트가 났는지 솔직히 알아줄 만한 AS 업체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컴스테이션에 들리는 손님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엑셀스몰에 먼저 들르실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이번 주 뉴스 아카이브는 원래 금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말이 많은 누군가 때문에 오늘로 옮겨왔습니다. 2004년 7월 28일 한 부부의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4년 20년 전 이번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판결 당시에 45세였던 김 씨와 47세였던 유 씨는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20년 사실혼 네. 1980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보통 이러면 요즘 법으로는 웬만하면 다 인정해줍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아직까지 만약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지금 60대 후반이죠. 그렇겠네요. 둘은 1980년 인천의 한 택시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김 씨는 산압금을 관리하는 격리 직원이었고요. 유 씨는 택시 운전사였는데요. 둘은 이제 쉬는 날에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생활비도 아낄 겸 동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함께 살게 되면서 점점 사실혼 관계로 발전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냥 얘기입니다. 네. 뭐 흔한 얘기죠. 네. 그러다 둘은 90년대 초에 택시회사를 그만두고 서예학원을 차렸습니다. 커플은 동업자로 발전합니다. 종종 네. 유 씨는 원장 김 씨는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에 땅도 사고 그랬어요. 우와 요즘은 비싸진 땅 네. 논이 757평이었다고 하네요. 네. 꽤 땅부자죠. 그러나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면 꼭 연우 부부생활이 그렇듯이 분쟁이 따라오죠. 김 씨에 따르면 유 씨는 김 씨가 늦게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모두 유 씨 명의로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네. 갈증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2001년 5월 학원 운영으로 번 돈의 사용처 등을 돕고 말싸움을 벌이다가 쌍방폭행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비극 맞다이 이에 김 씨는 2003년 5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제목에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앞에 길 것이 아니라 그냥 이혼 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죠. 재산 분할금 1억 7500만원과 위자료 2억원에 달라는 게 김 씨의 요구였는데요. 2003년에 크다. 크죠. 땅이 그만큼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김 씨와 유 씨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유야 싶은 나라가 있고 그렇구만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둘 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 동성 간의 사실혼을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용기는 돈에서 나와요. 그럼요. 돈 걸려 있어야 내가 소송할 돈도 있는데 그걸 못하겠어라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역시 국내 최초였습니다. 2004년에 보도가 주로 인용하는 판결 내용은 우리 사회의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함으로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인데요. 우리 사회라는 전혀 법적이지 않은 단어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혀 법적이지 않은 단어로 유명해진 판결이 있죠. 수도서울은 간습험법. 그렇죠. 모든 법관이 유능할 수는 없어요. 사회통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 판결문을 보면요. 좀 더 깁니다. 서술이 사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의 혼인이 남녀 결합을 의미하는지 길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거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참 잘 꼬아놨는데요. 재판부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같이 살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거였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김씨와 유씨의 스토리를 보면 두 가지 요건 다 성립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같이 못 살죠. 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오호. 왜냐. 동성 간에는 동거관계를 유지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아무리 20년을 같이 살아봤자 친구잖아. 친구 아니야? 같은 느낌인 거죠. 어머나? 네.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인정을 할 수 있다는데 동성 간은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땐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동성은 용인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혼인의사가 있다고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결혼을 못하는 걸 알고 계속 같이 살았는데 그게 혼인의 인사가 있다는 거냐라는 식인 거죠. 근데 이게 은근히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 실수인 게 제도와 자유의지를 헷갈리는 법관들이 있습니다. 네. 제도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해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런 경우인 것이죠. 저는 이걸 우로보로스의 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사회적 합의와 법적 인정이 물고 물리는 그런 모습이죠. 네. 제가 아까 혼인관계란 무엇인가 왜 이성 간의 그게 결합인가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부랑 무엇인가 혼인생활이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은 생략이 됐습니다. 20년 전입니다. 네. 더불어서 재판부는 김 씨 그러니까 원고 주장처럼 사신혼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봤는데요. 왜죠? 이건 피고의 변호 때문입니다. 네. 유 씨의 변호인데요. 김 씨와 한 집에서 친구로서 동거를 했을 뿐 성관계를 맺는 등 부부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건 반박을 그리고 할 증거도 없죠. 사실. 네. 그래요. 돈 걸리면 이렇지. 그렇죠. 참 슬픈 대목이에요. 김 씨가 가장 고통받았을 대목이 여기였을 것 같아요. 연인이었던 사람이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서로 증오하게 된 것을 넘어서 돈 때문에 함께한 그 세월을 자기 안의를 지키려고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당시에 이 커플만큼 늙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양쪽 모두 서로를 비슷하게 봤을 겁니다. 뭐라고? 돈 때문에! 맞아요. 라고. 돈 때문에 나를 아웃팅시켜? 돈 때문에 우리를 부정해? 같은 그렇죠. 둘 다죠. 그렇죠. 그 심정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법조계에서는 제가 이런 사례가 또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나봐요. 왜냐하면 법관은 날거나 실수해도 돼요. 법관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을 자주 내가 못 맡아. 네. 근데 공부하는 동아리에서도 이런 판례를 못 찾겠대. 그래서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썼어. 네. 근데 변호사는 안 그렇죠. 그렇죠. 변호사 입장에선 이런 손님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머니투데이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기고글 시리즈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사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런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동성 커플 간 위자료 청구는 가사 문제가 아닌 일반 민사상의 문제로 보아서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조언입니다. 네. 기업 소송 같죠? 네. 여전히 김 씨에게는 이것도 비참한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유 씨에게도요. 아니에요. 그럼요. 네. 동성원 합법화에서 법적 권리 보장을 논할 때 주로 혜택이나 가족 구성에 필요한 조건을 얘기를 하죠. 건강보험, 입양, 대출, 부동산, 법적 보호자 역할 이런 것들이요. 이에 더해서 20년 전에 유 씨에게 필요했던 건 사랑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로부터 나를 보호할 권리였던 것 같습니다. 관계와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중에 무엇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죠. 대법관 13명 중에 9명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동반자 집단과 이성동반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봤습니다. 고무적이지만 한계는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의 취지 때문인데요. 좀 더 보실까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경제적 생활공동체 형성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생활공동체가 같이 먹고 살고 돈을 같이 쓰는 커뮤니티가 작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있다. 네. 여기에는 이성동반자든 동성동반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성별에 관계없이 지향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럼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할 것이냐 이건 이 판결에서 별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된 건 아닌데 된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동성배우자의 인정까지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당연합니다. 2004년에 김 씨가 느꼈을 비참함이 왜 부정이 한지 2024년에 판결문에 나온 보충 의견이 정확히 짚었거든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가면 다수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고 보충 의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수 의견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보충 의견에서는 그래도 이걸 동성동반자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갔다고 보긴 좀 힘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반대 의견에서는. 그래서 보충 의견에도 이걸 치열하게 붙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65페이지나 돼요. 힘들어요. 대법관 하기. 네. 그 보충 의견의 내용을 보면요. 배제에서 오는 소외감은 사회 구성원으로 한 개인이 가지는 존재 가치를 잠식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이룬 동반자 관계가 오직 동성 간의 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의 보호에서조차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사회와 국가의 공인된 보호를 받을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요즘 정치와 관련된 참사를 대하는 정치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우리나라도 이런 말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죠. 신기했어요. 인간 그 자신을 이루고 있는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스스로 인격을 형성하고 가정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에 대한 감내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65세가 되셨을 김씨가 판결물을 꼭 다 읽어보셨다면 그럴 기회가 있으셨다면 참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위안이 되고 네. 어우 그 시장하고 다시 떠올릴 것입니다. 분명 두 가지 다 했겠죠. 네. 내 2억 지금 신도시 이후에는 30억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쵸 그쵸. 이번 주에 외신이 다룬 비율에 비해서 한국에서 가장 안 다뤄진 뉴스는 두 가지 이번에 대법원 판결 네.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재밌죠. 제가 늘 재밌어하는 건 사회의 합의입니다. 이 사회의 합의에는 제가 뭘 강조하죠. 언제나 언론인들의 합의도 들어가 있다고. 언론인들 필드의 기자들 지면을 꾸미는 국장들도 모두 사회의 구성원들로서 합의를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고 하기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먼저 합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그런 걸 늘 파헤치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홍콩에 우산혁명이 있고 양회에서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폭력적인 정치 관련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홍콩에 많이 모여 있던 투자사들도 떠나지만 더 중요한 건 백인들 나라에서 온 언론사의 지부들도 홍콩에서 짐을 쌉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게 생겼기 때문에 그건 국가의 입장도 영국이나 미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지사가 여기 있는 게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에 방해가 돼.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냉정해야 되니까 거기서 빠지는 게 맞죠. 이 나라는 더 이상 홍콩은 더 이상 언론의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면 싱가폴로 갈까? 미쳤어요? 거긴 더 해요! 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럼 일본으로 갈까? 거기도 똑같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이름 되는 곳마다 그렇네요. 그래서 가려고 선택했던 게 판데믹 시기의 한국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고 그게 20년이 지난 나라 정권교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쿠데타에 염려가 없으며 언론 자유지수도 다른 이 당세들보다는 높은 나라 그 나라에 처음으로 그냥 머물면서 특파원을 하는 데 기자들이 많이 있는 지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언론 전문인들이 놀랍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표쇄적인 나라라서 아 근데 그렇네요. 정확히 외신에서 그런 땡땡땡 코리아를 달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딱 판데믹 이후네요. 어? 여기 차별 대박 심해! 네. 요즘 BBC 코리아에서 엄청 열심히 얘기하죠. 네. 여기 스테레오 타입 되게 심해! 그럼 외신 기자들끼리 얘기합니다. 이 잘 사는 나라와 아프가니스탄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여기는 콘텐츠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주제에 문화의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수고보수적인가? 음. 미스테리죠. 네. 답!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미스테리죠! 우리도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오래 걸려요? 네. 이번 주에 외신이 모두 타진한 그 두 뉴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도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도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건으로 남고 회자가 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중에도 다뤄봅시다. 버티는 게 중요하겠네요.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락앤락 노조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북소장이 돌아오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저는 또 떨면서 예습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소장이 가지고 오는 건 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권조어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북유럽 연구소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랜만에 계절에 한 번 만나는 정재훈 약사와 만나는 시간 먹는 이야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코너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당연합니다. 559회에서 만나 뵙겠고요. 노회찬에 온 6주기에 그것은 알기 싫다 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조 에디터와 유피디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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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